아... 이번에는 아카 네오지오에서 사무라이 쇼다운 5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무라이 쇼다운 스페셜 아 5탄이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왠만한 캐릭터가 어... 샤를롯도 아 샤를롯도 하려고 그랬는데 갈퍼드로 하죠. 왜 이렇게 강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이게 A하고 B버튼이 잘 같이 눌러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눌러져가지고 그게 좀 안 좋아요. 딴 거 기술은 잘 나가는데 A하고 B버튼이 잘 안 눌러져. 1x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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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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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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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